음악으로 번 돈을 폭력이 난무한 흑인 사회에 환원했던 래퍼 닙시 허슬의 추모가 어제저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가운데 그 인파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총성 비슷한 게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현장을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발꼬밟히고 수십여 명의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젯저녁 래퍼 닙시 허슬의 추모 행사에 수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허슬의 사우스 LA 소재의 마라톤 앞 인도와 차도에 모여 초와 꽃, 풍선 등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병이 깨지는 소리를 총소리로 착각한 일부가 총소리다라고 소리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추모객들이 발꼬밟히면서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래퍼 닙시 허슬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검시 결과 오늘 확인됐습니다. 허슬은 그동안 자신이 벌었던 돈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폭력이 난무한 사우스 LA 지역사회 정화에 나서면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아직 범인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29살에 에릭 홀더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